근데 누나, 저 기다린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시간에 누굴 기다리겠니? 진짜, 고등학생이랑 연애하기 힘들다. 안경 바뀌었네? 예뻐요. 누나. 키스해도 돼요? 인갈리의 처음으로 인구인 것itos 매일 그대와 아침 햇살 받으며 매일 그대와 아침 햇살 받으며 매일 그대와 아침 햇살 받으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마워. 사랑해. 와 감동. 오늘 너 방문 꼭 잠그고 자라. 나 약 먹고 무슨 짓 할지 모른다. 왜 또 키스하려고? 꿈. 아니었구나. 왜 거짓말했어? 우리 친구잖아. 너랑 어색해지는 건 상상이 안 되거든. 지금은. 지금도 어색하겠지. 그런데. 그런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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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Что. 당연해. 그러니깐. 천천히 시간 가지고 이야기 해보자. 대신 내가 선물 하나 줄게. 사랑해. weighted together. ele.- 한글자막 by 한효정